인호야, 공부하려고 좀 혼내줘. 나는...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. 지금 내가 공부하러 가세요 하면 공부하러 갈 거야? 아니지. 브이앱 끝나면 그래도 공부하러 갈지 말지 생각해 볼 거 아니야. 난 다 알아. 왜냐? 나도 그럴 거거든. 연습해야지 하고 유튜브 들어가서 보다가 이것만 보고 다 이것만 보고 연습해야지.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럼 이미 글렀어. 이미 글른 김에 브이앱 다 보고 가요. 인호야, 그냥 혼내줘. 아니야, 나는 혼낼 때 이유 이슈 혼내요, 여러분. 막 혼내지 않아요.